이렇게 보고 여기서 팔꿈치 이렇게 대고 네, 이렇게 이렇게구나 팔꿈치, 팔 좀 더 놔봐요 오른팔을 여기 겨드랑이 여기 팔꿈치 이거 떴는데? 괜찮죠? 괜찮다 예쁘다 난트 난트 있어요 손목이 아니잖아 단체 어떻게 타?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하면 두 사이 떨어졌고요 두 사이 떨어졌어요 야, 야, 카메라 안에서 좀 닦아달라고 하셨어 가늘이 뒤에 어때? 저기요? 나 진짜 오늘 처음 입은 셔츠로 닦으러 가려고 했는데